불안감을 떨쳐내고 그동안 연습했던 기술들을 복귀해보는 은별씨. 과연 그녀는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코치 역시 긴장한 모습입니다. 벼라 게임 빼주고 손목만 누르라 손목만! 아랫배 눌러라! 시작부터 치열한 몸싸움. 윈나리 파이팅! 윈나리! 윈나리아 조심해! 나와야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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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거야? 아쉽게 치고만 은별씨. 너무 방심했던걸까요? 아니면 욕심이 과했던걸까요? 과자리? 감사합니다. 과자리씨 앉았으면 대신 길어봐야지. 과자리만 가고 있냐. 하늘 때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과자리씨 바고 가서 아무것도 못 태우는거. 못 가든야죠 지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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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에서 진 것도 속상하지만 무엇보다 실망했을 엄마 생각에 미안함이 커진 그녀 엄마 미안해 다음에 입게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엄마 엄마의 눈물에 은별씨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까봐 얼굴을 못 보겠어요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더 큰데요 근데 은별이 어디 갔지? 은별이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은별씨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엄마는 애타는 마음에 더 눈물이 납니다 이리 오라고 하더니 사라져버렸어 이리 오라고 하더니 사라져버렸어 아니 여기가 어디 있을 텐데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여전히 찾았는데 화장실을 쳤어 미안해 내가 슬슬했어 그니까 마지막까지 이겼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냥 방심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과감하지 내가 좀 집중을 못했고 평소랑 다르게 어 겁을 냈어 기술 들어가는 거에 그래서 과감하게 갔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들어갔을 때 과감하게를 못 갔고 응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것도 내가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데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겁이 나니까 내가 좀 너무 약하게 들어갔는데 응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잘하면 되겠다 이번에 진 거 아쉬움 가져가서 열심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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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졌는지 내가 또 못 들 수도 있는 거야 또 못 들면 절대 안 돼 100번 해도 안 돼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은별씨 이제야 엄마도 마음이 놓입니다 선수들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기를 복귀하며 전력을 분석하는 시간 영상을 보며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는데요 은별이는 지금 보면 여기에 힘이 안 빠져있어 팔에 그치? 네 니가 봐도 봐 팔에 그냥 근육이 터지려고 그래 쿠친이 이거 살리라 그랬는데 제가 못 살렸어요 힘을 못 빼서 손목 하단으로 잡고만 있잖아 지금 봐봐 또 봐 등이 다 굽고 네 실수한 부분을 다시 마주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1, 2초 지켜봐도 얘가 나한테 들어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을 내가 받아 먹으면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급혀 나 혼자 들어가고 내 몸 다 죽어 하면서 핫바도 안 댕기고 그러니까 내가 밀려나가거나 아니면 내 동작이 내 발에 내가 꼬일 수밖에 없다니까 네 자신감이 아예 없었고 그런 부분이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동작도 안 되고 연습하던 대로도 안 나오고 원래는 좌우 갔을 텐데 그것도 아예 안 나왔고 그런 부분이 좀 큰 거 같아요 그리고 별이는 다음 시합 준비하면서 네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 네 요새 계속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 같아서 그렇죠 너네가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는 거 어때 우리가 오늘만 씨름할 거 아니잖아 내일도 씨름할 거 앞으로 씨름할 거잖아 근데 오늘 졌다고 해가지고 위축될 필요 뭐 있냐고 그렇잖아 연습을 진짜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거든요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건 내 운명이 아닌가 pero... 오늘 Sean